너무 물어뜯길 것 같아서 진짜 서바이벌이구나 했어 아무리 방송을 방송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너무 잔인했어 여월아, 이제 좀 이따 보자 DJ 제대로 배운 적 없지? 성근이 오늘 알려줄게 여러분들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쟤는 이겨요, 저 혼자 이겨요 굉장히 자신감은 차있는데 맞아야 됩니다 형들을 밟아드리겠습니다 잘하면 형이고, 못하면 동생이고 여긴 붙고 싶은 팀이네 들어오세요, 음악으로 던기세요 기본이 안 됐어요, 기본이 와, ㅆ